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저렇고요. 수업은 총 여기 있는 문법책, 그 다음에 여기는 기출어의 책. 이거 두 개로 나갈 거고요. 기출어의 책은 60대인데 60대 중에 1대 부터 30대까지 안 할 거고 31대 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첫 시간인데 그리고 복생인데요. 이것도 학생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렇고 다다음 주부터는 복생이가 아마 거의 매일 나갈 겁니다. 매일 나갈 거니까 복생이가 뭐냐 지금 잠깐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과목은 영어죠. 영어라는 과목인데 일단 여러분 영어라는 과목은 합격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가장 뭡니까 여러분 근접해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혹시 조금 오래 공부한 친구들이나 오래 공부한 선후배들을 보게 되면 왜 오래 공부를 해요. 영어가 안 돼서죠. 영어가 안 돼서. 반대로 만약에 영어가 되면요. 영어가 안 돼서 이거 맞습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어가 안 돼서 오래 공부하잖아요. 받고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영어가 되면 만약에 영어 점수가 영어가 되면요. 영어가 되면 당연히 소위 말해서 여러분 가장 줄이고 싶어하는 무슨 기간 수험 기간이 뭐하는 거 당연히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 수험 기간은 100% 늘어나요. 영어가 되면 수험 기간은 100%만 더 줄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영어가 되는 입장에서 보면 100m 달리기 하면 이미 한 30m 앞에는 가 있는 거예요. 30m 앞에서 출발한 사람과 100m에서 출발한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수험 기간을 줄이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가장 수험생들한테 가장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딱 뒤집는 말 맞습니까. 나를 굉장히 조금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객관적으로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나왔어요. 그 점수를 보고 내가 투입된 노력과 시간만큼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자가검진인 거죠. 내가 이 목표를 시험을 안 해도 맞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에서 내가 보니까 문법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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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서 이걸 좀 더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죠. 상담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 마음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혹은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떡해요. 나도 갑자기 거의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기본부터 다시 가야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수험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1개월죠. 그래서 한 8개월까지 공부를 했어요. 5과목을 점수를 봤는데 60점 나오고 70점 나오고 80점 나오고 전공과목이죠. 이렇게 나오고 90점 나오고 90점 안 나오겠죠. 70점 나오고 만약 60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학원에 갔더니 아니면 주변 친구가 떨어진 사람들끼리 얘기하죠. 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알겠습니까. 떨어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합니다. 학원에서 딱 보니까 영어 60점 나왔습니다. 60점이 나오는데 내가 어이가 없는 거 틀렸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문법이나 독해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자마자 기본이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죠. 와 그럼 뭡니까. 그래 내 생각 기분이 안 낸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렇게 뭡니까. 속으로 동의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법기본반 잘 들어. 문법기본반에서 예를 들어 문법기본반에서 명사 형용사 막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야. 명사역할 형용사역할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데 60점 정도 나올 정도면 애가 기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다 못해 40점이나 50점 나오고 얘는 기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본이 있지 없는 게 아니지 기본이 없으면 0점이 나와야 되지 찍었다 전지 빼고 그런데 애한테 뭐가 없다고 그래 넌 기본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봐. 같은 60점이라도 그럼 50점이라고 할게요. 같은 50점이라고 해도 잘 봐봐요.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가 예를 들어 문법하고 어휘는 내가 다 맞췄어요. 그런데 보통 독해가 11번부터 20번까지가 독해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와장창 틀린 거야. 그런데 문법이랑 내가 독해 어휘는 맞췄다고. 앞에 1번에서 10번까지는 좀 맞추는데 뒤에서 와장창 날렸다고. 그런데 너한테 기분이 부족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앞에 문법하고 예를 들어 어휘를 뭡니까. 잘 맞추는데 독해에서 날라갔어. 그렇죠. 그럼 얘한테 뭘 수업을 듣게 해야 돼요. 독해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수업이나 아니면 그런 학습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부족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얘한테 지금 다시 무슨 수업을 듣게 해요. 문법 수업을 듣게 하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상체 웨이트는 되는데 하체 웨이트가 안 된 거잖아. 그런데 또 무슨 웨이트 하러 가는 거야. 상체 웨이트 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또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모든 학원의 영어 커리큘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굉장히 80% 커리큘럼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영어 65점 나왔어요. 65점 나왔다니면 나쁘지 않죠. 맞습니까. 점수. 그런데 뭡니까. 또 기본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심화 강의 들으라고요. 심화 강의 딱 들어갔는데 또 뭘 가르쳐요. 100% 문법을 또 가르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수험 기간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본반 수업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이란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다 다른 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내가 살아온 여기서 두 번째로 다 다르다. 기본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 가져갑시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건방진 얘기인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건망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맞습니까. 어제도 어떤 학생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대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까. 연령 제한도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다 같은 20살이에요. 중독사는 다 같은 20살 이상 성인들이시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25살이라고 할게요. 다섯. 예를 들어 할게요. 다 똑같은 25살이에요. 어디에서 공부할 때요. 내가 만약에 특성화하고 나왔으면요. 혹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문계 나오긴 했는데 문계 나오는데 바짝 놀았으면 혹은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내가 국어랑 국사랑 영어랑 이런 거 교양이죠. 맞습니까. 내가 이것 좀 좋아했는데 소위 말해서 사탐과 사탐이요. 사탐이 되게 오랜만인데 과학과 맞습니까. 여러분 탐구형이 있죠. 수리 영역이 뭡니까. 별로 안 좋아요. 수학본 경기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갈 수 있어도 내가 만약에 국어랑 영어랑 국사 이런 거 좋아했으면 좀 다르지 않나요. 하다못해 내가 문과라도 그냥 어중이 또 어중이 자과대 이런 거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자과대 무시해서 자과대 자연과학대 말고 자과대 무슨 농생 무슨 생물학과 이런 거 있잖아. 자과대 중에 유일하게 취업 잘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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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거의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데를 안 가고 예를 들어 어딜 간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법대를 간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뭐 행정법이든 형법이든 형수법이든 헌법이든 민법이든 법률 냄새 좀 맡아보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도입되기가 편하겠지. 그런데 그런 거 선생님이 말한 거에 하나도 안 속하면 같은 25살이라고 해도 서로 같은 30 다른 30살이라고 해도 35살이라고 해도 물론 경험치만 늘어나죠. 연애에 대한 경험치. 맞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러 경험치만 늘어나지 내 실력은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들어가서는 일을 25살이 35살보다 잘할 수도 있고 혹은요 35살이 25살보다 뭡니까 여러분. 실전에 가서 일은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건 삶의 경험치고 내 지식에 대한 경험치는 전혀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죠.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해요. 상담하면 1년 만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대요. 뭔 소리지. 여기서 2년 3년 공부하는 애들은 병신인가. 아 선생님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내년에 복학해야 돼서 이번엔 꼭 합격해야 됩니다. 뭔 소리야. 제일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저 내년에 무조건 복학해야 돼서 이번엔 꼭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워드 프로세스 뽑는 시험 아니죠. 커말 합격하는 시험 아니죠. 하지만 요새 동네 알바도 좀 면접 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이죠. 이거 뭐예요. 공무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거네요.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라고. 선생님 스펙상 여러분 스펙상 정규직으로 한 방에 입사하기가 쉽다 싶지 않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에 입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건 무슨 시험이에요. 정규직 보는 시험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이 좋아 교수고 말이 좋아 수험생이지 강사 취업 준비생이죠. 이 사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 정규직에 뭡니까. 해당할 정도의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데 사람마다 그 출발점은 똑같다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수위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갔죠. 참고자료 정도 되죠. 적어도 합격수위를 많이 보는 건 괜찮아요. 누구보다. 옆에 떨어진 새끼랑 뭡니까. 서로 고민하는 것보다. 떨어진 새끼랑 고민하는 것보다는 합격수위가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해야지 자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런 거 다 개무시하고 뭡니까. 아 됐고요. 저 그냥 24살인데 25살 27인데 마음이 급해서 군대 갔다 와서 뭡니까.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이 급해져서 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거 준비하는데 꼭 1년만에 합격해야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했던 애들은 바보 병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 알겠어요. 이 단계. 그럼 이 두 가지 단계. 기본이라는 단계는 뭐다 여러분.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르죠. 함부로 여러분한테 기본이 작다 이런 걸 뭡니까. 누가 여러분 너는 기본이 안 됐어 라고 하면 그 사람 말 걸으세요. 알겠습니까. 기본이 안 됐다 네가 어떻게 평가할 거야. 기본의 개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내 스스로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아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하냐면 영어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영어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는 잘 보세요. 이 기본이라는 말을 쓸 때 기본이라는 말 다시 기본 얘기 나오죠. 영어에서 기본 얘기할게요. 기본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일형식을 모르면 기본이 없는 거예요. 일형식을 내가 일형식의 문장 구조를 모르면 기본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기본 잠깐 얘기 들어볼게요. 영어의 기초 기본을 뭐라고 해요. 1, 2, 3, 4, 5형식을 외우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의 기초랑 기본은 뭐냐면 특히 영어에서 기본을 뭐냐면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단어. 단어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뭡니까 여러분. 기초고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편한 건데 그럼 여기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와 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단어장.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 시절에 고등 시절에 고등 시절에 단어장 한 권을 뭡니까 혹시 단어장 한 권을 단어장 한 권 단어장 한 권을 10회도 이상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면 이 시험 빨리 약한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인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10회도 한 놈과 내가 합격하는 기간이 똑같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된다고 그걸 인정하시라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수험 기간 들어. 됐고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 수 있고 뭡니까 바로 짐 싸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열의 아홉 명이지 열의 한 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저는 열의 아홉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열의 한 명이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보는 예들은 어떤 예들인 거예요 열의 한 명의 예를 보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미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시험은 제가 아침에 하품 모의고사 같은 거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한 적인데 수능은 어떤 시험이죠 무조건 대학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시험이에요 전국에 180개 대학에 무조건 보내줘요 등록금도 뭡니까 여러분 지방대가 훨씬 더 비싼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보내는 줘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그러면 수능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붙여주는 시험인 거예요 어쨌든 대학을 붙여주는 시험이라고요 선생님 어떤 대학 떨어져요 아니 그 대학은 떨어지만 다른 대학은 네가 붙었겠지 그런데 그 대학은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갔겠지만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보통 뭡니까 구국 같은 경우는 몇만이에요 한 40만 명 수험생이죠 경찰 같은 경우는 5만 5천명 소방 같은 경우는 4만 1천명 정도죠 이 중에 얼마 뽑아요 많이 뽑아요 2, 3천명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슨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죠 붙여주는 시험이 아니죠 그럼 거기서 경쟁력이란 거 뭐죠 당연히 그 근간에 영어가 있죠 영어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경쟁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그러면 단어인 거예요 그럼 내가 고등학교 단어를 10회독 이상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면 소위 말해서 10회독이란 걸 회독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회독을 이런 회독이란 것을 경험해본 친구는 이런 회독이란 것을 경험해본 친구는 모든 과목은 다 회독하면 점수가 늘어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회독이란 걸 안 해본 친구는요 자꾸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공부 방법을 물어봐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제비는 단어장이든 교과서든 혹은 인터넷 강의든요 완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공부 못하는 특징인 거예요 근데 공부해본 친구들은 이걸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만 선생님 기존에 공부는 잘했는데 성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아직 뭐가 터지지 않았다 그래요 포텐이 터지지 않았다고 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뭐한다 이 정도로 해서된다 이것도 잘 보세요 10회독이에요 어 난 네 말대로 10회독 했는데 안 되던데 그럼 몇 회독 해야 돼요 20회독 해야죠 어 난 네 말대로 20회독 안 되는데 30회독 해야 되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앞에서 보고 있지만 저는 뭐 강사로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친구는 아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씨름은 안 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선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색하시겠죠 그래서 체육중학교 나왔고요 경북 최고 1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일반고로 전학 갔습니다 누구보다 운동을 많이 했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abc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고시 준비하다가 강사생활 시작했는데 독해력이 정말 느려요 한국어 리딩이 느리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치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치사 영어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이기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550페이지짜리인데 전치사만 520페이지짜리 되게 재미없게 써놓은 책이에요 이걸 읽고 여러분한테 전치사를 강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강의하려고 제가 몇 번을 거냐면 시판 2, 3회도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추가적으로 차는 것과는 시판 5회도 가까이 한 것 같죠 제가 선생님이 이투스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투스에서 강의할 때인데 송파의 이투스라고 했습니다 올림픽공원 남인문 앞에 지금 9주 2배로 바뀌었죠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막 강의했는데 이걸 책 보고 있으니까 옆에 동료 강사가 그걸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걔가 좀 잘났거든요 자기는 3회독만에 강의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 친구는 2개월 만에 3회독했다는 거예요 작년 어렸을 때부터 읽는 게 좀 빠르고 영어권까지 살고 대단하다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8개월 내내 그것만 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강의 끝나고도 뭡니까 여러분 계속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집이 육군 상관학교 쪽인데 어차피 동북한선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 11시 반 12시에 가면 안 막히잖아요 계속 봤어요 8개월간 느리죠 쟤보다 느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인정했죠 선생님은 대단하네요 잘하네요 중요한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랑 강사생활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랑 이틀 수술 강의할 때 저는 고등부 재정반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못 들어갔죠 노력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노력 안 하죠 왜 안 해요 들어온 근성이 있거든 들어온 근성 샘도 들어온 근성이 있거든 그 들어온 근성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있다면 그 들어온 근성이 기어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눌러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 한 번은 누르셔야 돼 합격하고 나서 뭡니까 그 들어온 근성이 몇 천번 튀어나와도 상관없어 남자를 뭡니까 시도때도 없이 만나고 여자를 시도때도 없이 만나고 뭡니까 다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왜 상관이 없어 아무도 욕하네 우리 여학생들 공무원 월급 얼마 안되지만 뭡니까 한 200만원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다 쳐 그렇죠 첫 근무에서 가장 먼저 엘사 가서 뭡니까 롯데백화점에 있는 엘사 지하 가서 뭡니까 지하 1층에 가서 뭡니까 엘통 뭡니까 딱 긁었어 200만원짜리 그렇죠 일시불로 그럴 수 있어 없어 지금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합격 안했는데 그럼 뭡니까 금수저이거나 뭡니까 혼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카드값 넣어놨는데 엄마가 딱 보자 야 너 가방을 200만원짜리 하루에 질러준 거야 어 그런데 엄마가 뭐 미친년아 이러기는 하겠지만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대신 네가 29일을 쫄쫄 굶겠죠 왜 공무원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달 또 뭐가 나와요 왜 이런 말 나오죠 따박따박 나오죠 이해돼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비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지 뭐 이런 거 막 데모하고 정규직 전환해달라고 막 요구하시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면 되게 안타깝게 보여요 근데 내일은 아니에요 느낌 아시겠어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사회 제도가 좀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아니에요 공감이 생각보다 덜 돼요 내가 뭐니까 즉 약간 나만 아니면 돼까진 아니어도 뭡니까 여러분 공감은 가되 미친 듯이 공감해 주진 않아요 이해돼요 약간 제삼자의 느낌인 거예요 그냥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정도 파견 노동자들이 그냥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되는 거지 물론 여러분이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면 그게 직접적인 뭡니까 어느 정도 영광을 받겠지만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장이란 건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누구와의 경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구급 40만 38만 정도 그다음에 경찰 5만 명 정도 소방 4만 천명 군무원 12,000명에서 14,000명 정도 와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되게 평범해 그리고 용노동부도 안 했어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책을 끝까지 보는 버릇을 들이세요 어떤 버릇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렇죠 펼쳤으면 어떡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이게 1회독이에요 알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회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보니까 그래서 권민 선생님 말 듣고 1회독을 했다 1회독을 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물어볼게요 남아야 돼요 이거 되게 또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회독을 했으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회독 했으면 남아요 안 남아요 현실을 인정하라고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근데 왜 자꾸 남아야 된다고 남지 않아서 불안하대요 공부하기 전에는요 공부하기 전에는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작 1회독 해놓고 불안하대요 이 중에 자기 축구 좀 찬다 손 들어봐 나 조기축구에 가면 11 안에 들어간다 있다고 쳐요 알겠습니까 아무도 호응 안 해주죠 맞습니까 자 쳐주는데 자 보세요 제가 축구를 못하거든요 아 제가 수영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도 가면 저는 왔다 갔다 한 30번 정도 해요 왔다 갔다 자유형으로 천천히 알겠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수영을 한 2개월 정도 배우고 나서 마스터즈 반 했죠 아저씨들 막 왔다리 갔다리 하시잖아요 대화도 안 하시고 수영은 언제 나중에 여담할게 수영이란 건 뭡니까 그래야 살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스터즈 반에 들어가야 살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살 절대 안 빠져요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 2개월 배워놓고 저는 왜 마스터즈 반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좋게 얘기하면 더 하세요 나쁘게 얘기하면 꺼져 이거죠 봤잖아 여러분 축구 좋아한다고 쳐봐요 내가 선생님 축구 못해요 조기축구에 갔는데 한 달 정도 조기축구 한 달이래봤자 몇 번 나간 거야 끼케 하면 4번 아니면 진짜 많이 가도 8번 나간 거 아니야 그 다음 날 뭡니까 시도 이런 조기축구 대회 11으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뭐라고요 나가지도 못하죠 근데 나 또 봐봐요 나가지도 못할 것이 8번 조기축구에 나가놓고 그 다음 날 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베스트 그 레귤러 멤버 뽑혀야 되는데 아 안 뽑힐까 걱정돼요 선생님 막 그래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래도 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내 마음은 이미 합격이거든요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야 너 8개월만 학교 못할 것 같은데 아 됐고 아 그런 소리 지금 왜 하세요 예민한 것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소리 지금 왜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려면 보이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 되거든 근데 자기가 만약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뭡니까 바싹 했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국사 내가 예를 들잖아 어떤 예를 들어 여러분 국사에서 모두 나눈 최수정이죠 이랬을 때 웃는 사람은 뭐야 그나마 사극 냄새 좀 맡아본 사람이지 근데 이거 보고 왜 최수정이야 조인성 아닌가 이거 완전 노답 새끼거든 그럼 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연천 종국리부터 가야 돼 구석기 부터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뭡니까 여러분 조상님이 뭡니까 배운 것도 배운다고 이게 뭐야 베이스가 없는 거야 이 농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그럼 어디서 여기서 출발해야 안 출발해야 돼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절대로 인정한다 아 나 그 27살이라니까 나 군대 갔다 야 군대 너만 가니 다 가 저 군대에서 대한민국에서 병장 야 웬만하면 다 병장해 그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뭐한다 단어장을 실패해독해 그 선생님 여기서 또 물어본다 어떤 단어장을 봐야 됩니까 이거 보셔도 되고요 기존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아무 단어장이나 다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단어장 가지고 있는 단어장이 최고의 단어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단어장을 최고로 못 만들 뿐인 거야 알겠습니까 몇 회도 최고가 되는 거야 선생님 예를 들면 선생님은 능률보카라는 책을 외웠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죠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anticipate고 두 번째 단어가 ancestor고 세 번째가 뭡니까 풀텔 풀테스트가 이렇게 가나요 가는데 선생님 그 단어장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번 정도 샀습니다 찢어먹어가지고 그래서 단어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동의어 아니요 예문문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장이 혹시나 예문이 없다 쓰레기 단어장 감히 장담컥인데 쓰레기 단어장 버려 알겠습니까 단어장에 예문이 없다 그냥 쓰레기 단어장 버려 알겠습니까 그거 말고 예문 있는 단어장으로 사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초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I am happy라고 썼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해피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형용사 나오고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좀 쓸게요 그냥 물론 이 뜻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썼단 말이야 행복한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해피 읽고 행복한이라고 읽었어요 그죠 그 다음 뭘 봐야 돼 나는 행복하다라고 밑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맞습니까 구조분석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주어고 동산이 그런 느낌을 가져가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냥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 선생님 저 못 읽겠는데요 못 읽으면 어떡해요 못 읽으면 뻔해요 그죠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해도 안 때려 죽인다고 알겠습니까 한글로 써도 된다고 나 처음에 용부할 때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삐삐 있어야 되거든요 삐삐 스마트폰 이걸 다 경험하셔야 되니까 그때 전자사전이 서녀의 외할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거든요 그니까 내가 막 단어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못 읽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카시오 기억하십니까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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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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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 뭡니까 그때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지금 닌텐도 같은 거 그런 거 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읽었죠 해피 그럼 해피라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뭡니까 손으로 썼습니다 밑에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요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건 뭐예요 지금 수업 뭡니까 올 왔고 내일 왔고 그 다음날 안 오는 새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근성이야 그 드러운 근성이라니까 막 냄비처럼 불타오르다가 한 두 달도 안 하지 한 달 정도 하다가 뭡니까 여러분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벗어나는 애들 그게 양아치들이라고 그게 자기 돈이면 상관이 없어 누구도 이렇게 문제지 부모님 돈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차피 지 인생 지가 선택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쨌든 봐봐 그러면 이렇게 나는 뭐한다 그러면 이렇게 읽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몇 번 열 번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날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2, 3일 지나면 이것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그럼 또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봐라 예문을 봐라 뭘 봐라 예문을 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적 복습하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 좋죠 얼마나 좋아요 누적 복습해라 막 이러면 돼요 그죠 늘 수없이 하나 얘기하지만 누적 복습은 뭐예요 그건 단어 냄새 좀 맡아본 애들 얘기죠 아니 내가 막말로 단어장 있는데 단어장을 펼쳤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도 몰라 그럼 내가 진짜 기초기본이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이걸 하루 종일 외웠다 그치 1대2 외웠지 25개 선생님 25개 외우고 2대2 외웠지 1, 2대2 50개 외웠단 말이야 아 그래 뭘 외웠다고 쳐다 그치 그럼 10대2 갔어 그럼 10대2를 갔단 말이야 진도로 나갔지 나갔는데 1, 2대2 이렇게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지 그럼 뭐하라 그래 누적 복습이란 걸 하라고 하지 앞에 그 누적 복습하면 내가 영원히 60대를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단어장은 앞에가 뭐하는 거지 세카마치 마치 공통수학 2차방정식까지 만 풀듯이 맞잖아 그럼 누적 복습이란 누구 얘기인 거야 그러면 공부 좀 해본 새끼 얘기라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단어장이 뭡니까 10수의 덕 정도 해본 애들이면 왼쪽 오른쪽 단어 펼쳤을 때 적어도 여기서 절반 이상의 단어를 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누적 복습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지 걔네들 뭡니까 우리보다 더 빠른 애들인 거야 그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 방법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왜 그 방법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야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은 맞아 근데 우린 이거 쓴다 쓰지 않다 쓰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거 하는 순간 진도 안 나가 그럼 뭐 해야 돼 전진하셔야 돼 나가야 돼 어떻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8회독 9회독 10회독 하면 내가 저 단어장에서 반복이란 걸 해야 안 해요 반복이란 걸 하죠 자 그러면 익숙해져요 안 익숙해져요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드디어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기다렸던 거야 그런 건 아니지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암기는 두 가지야 단기의 영역과 장기의 영역이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반복했죠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고 그래 놓고 그래 네 말대로 반복하는 4회독 했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 그건 내가 암기가 된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단기 암기하고 장기 암기가 있는데 단기 암기는 뇌의 용량이 있대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장기 기억은 뇌의 용량에 한계가 없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지금 근데 집에 장난감이나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장난감 옷 그걸 딱 보면 그 장난감과 그 옷과 관련된 현상이나 일화 같은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죠 그건 어떤 기억일까요 절대 까먹지 않는 무슨 기억 그렇지 장기 기억인 거예요 단기 기억은 뭐예요 금방금방 까먹는 게 단기 기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때도 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충격을 준다든가 뭐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레피테이션 그냥 뭡니까 반복인 거예요 반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반복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사람마다 이 횟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적복습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적복습은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원장님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면 당연히 누적복습도 돼요 안 돼요 익숙해진 게 많아지면 당연히 누적복습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가장 그 말이 먼저 떠올려셔야 돼요 처음에 단어적을 읽었는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치 느낌 없다는 게 뭐야 느낌 없다는 게 뭐야 반복이 안 된 거죠 이제 단어 좀 읽어보니까 느낌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익숙한 거라고 느낌 끝난 다음 뭐예요 이제 느낌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왔어 이게 뭐야 확실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암기가 된 거라고 그럼 이걸 내가 시험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어떤 기억이다 장기 기억이지 그러면 장기 기억을 뭐라고 얘기하면 일 거예요 토 나올 때까지 봤다 그럼 뭡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을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합니다 토 나올 때까지 봤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토 나올 때까지 반대해도 돼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되게 절망적인 말을 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제 절반반네 이럽니다 서울 중앙지관회 지금 근무학원 선배인데 검사 선배인데 나 고수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선배 나 토할 때까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본다고 딱 절반반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았지 너 시험장 가서 그거 못 꺼내 아 근데 그 형님 말이 맞았지 토할 때까지 봤다 딱 절반반네 그 말 쪽으로 좀 충격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누적 복습은 한다 안 한다 누적 복습은 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되게 혹하는 말이에요 혹하는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어 공부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단어 공부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스터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터디 보세요 일단은 스터디 원천적으로 스터디 반대 쌤은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강사가 참여한 스터디 면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강사가 참여한 스터디 면 괜찮은데 그 스터디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 저는 스터디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섹스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섹스하고 싶어서 만나야 될 길 만나는 스터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터디가 괜찮습니다 그나마 스터디 하고 싶다 어떻게 해요 동성 간에 하세요 네 이러면 재미없어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학생도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알겠습니까 성비 섞이는 순간 그건 스터디가 아닙니다 우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이나 한번 먹을까 게임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차나 한잔 할까 게임 끝났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스터디 할 때 누가 누구 내가 스터디가 좀 먼저 공부를 한 학생이야 그래서 공부 안 학생하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얘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 실력이 늘은 것 같아 희대의 개소리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쳐 닌 학교 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터디를 내가 모은다 진짜 개의 어이가 없는 소리 강사가 참여한 스터디 말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다 사람들끼리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여러분과 저도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뭡니까 공통점 하나예요 저는 빨리 합격하고 싶은 거고 빨리 합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서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혼자 다녀요 다시 뭐라고 혼자 다니라고 알겠습니까 서로에게 찝쩍거리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형강생들도 찝쩍거리지 마 서로에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알아도 그냥 뭡니까 동성들끼리 다녀요 만약에 이성들끼리 다녀요 선생님 동성 좋아하시면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홍석천 씨랑 친하긴 한데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가게 단골이었긴 한데 그런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스터디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괜찮아요 혼자 커피 마시는 거 괜찮아요 안 때려 죽여요 그죠 선생님도 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혼자 먹는 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빕스가 혼자 먹는 건 좀 그랬어요 하면 갔는데 혼자 먹으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건 좀 그랬어요 그거 빼고는 다 해요 혼자 먹어도 영화가 혼자 보는 거 처음 힘들어요 두 번째 볼 때는요 아무도 여러분 안 쳐다봐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인간관계를 맺지 마세요 여기 인간관계 맺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것인 거예요 합격하러 왔잖아 왜 인간관계를 맺지 외로워서 그러면 공부를 하지마 외로워서 하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공부 누가 해야 돼요 외롭게 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볼 때 어떤 보자면 이제 조금 들어갑시다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단어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단어를 보는 방법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단어를 볼 때 여러분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단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잘 보세요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언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는요 우리 국어는요 완벽한 언어입니다 어 너 국뽕이 취해 있는 강사 아니니 살짝 국뽕이 취해 있긴 한데요 그죠 근데 우리말에 우리말에 근데 그런데 영어는 뭐라고요 불완전한 언어입니다 불완전한 언어 기본적인 게 이걸 아셔야 돼요 불완전한 언어 보니까 완전한 언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봄이죠 봄 봄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죠 근데 이게 봄은 우리는 뭐예요 봄이 되죠 근데 영어는 잘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자 잘 보세요 와 나는 스프링이 봄인지 모른데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 2 3 4 5 형식을 아는 게 기초가 없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영어는 단어를 모르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봄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문장을 쓰는데 내가 이 문장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기초가 없는 거니까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The spring is strong 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뭐예요 봄은 강하다 물론 어떤 추상적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는 The spring의 spring은 적어도 봄은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업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업하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시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세 가지의 문법사항을 가질 수 있고 또 얘 나 스스로 나 혼자만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누구랑 합치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하면 영어라는 놈이 불완전한 언어의 특징이란 건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영어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뭐도 있냐면 문법적 기능도 해요 문법 기능 여러 가지 기능 기능 문법적 기능도 해요 그리고 영어는요 단어와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요 즉 뭐냐면 이렇게 합쳐져요 단어와 단어 또 단어 즉 무슨 말이야 단어가 두 개끼리 합쳐질 수도 있고 단어가 세 개끼리 합쳐질 수도 있고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스님 이렇게 말하는 그 대표적인 아젠다 근거는 뭐예요 영어는 어떤 언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언어기 때문에 그렇지 불안전 언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덧붙이고 보충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애새끼가 불안하니까 뭡니까 뜻이 여러분 봄은 봄인 게 제일 좋죠 그걸 완벽한 거라고 해요 이게 저러고 이상한 뜻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에 대해 중국어 같은 경우가 더 심하죠 우리보다 어떤 현상에서 성조 현상이 더 심하죠 why 우리는 성조 현상은 어떤 언어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 왜 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국어 원체 심하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뭡니까 뜻이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조 현상은 되게 심한데 영어는 뭡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뭡니까 여러분 차이를 둬요 왜 불안전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관점을 모르면 자 앞에 있는 건 the spring is strong이고 뒤에 있는 건 the spring is beautiful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같은 the spring인데 차이가 있죠 이게 영어라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사고의 발상을 전화하셔야 돼요 딱딱딱 떨어진다 어 여러분 어 선생님 그럼 이거 너무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딱딱딱 떨어지게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봄이라고 했을 때 봄이라고 했을 때 spring이라고 했을 때 spring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게 봄 딱 이래 이래서 여기에 틀에만 여러분이 가둬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여기에 있는 the spring is strong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spring은 뭐예요 그렇죠 용수철이 되겠죠 침대에 spring이 굉장히 강하다 the spring in the bed is stro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he spring is the spring 쓰고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길게 쓰면 in the b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bed의 spring은 그 bed의 spring은 is strong 굉장히 강하다 선생님 저 이거 단어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잘 적어놓고 네이버 사전차에 가면서 spring is strong in the bed를 다 써놔 알겠습니까 모르면 또 하나 모르면 선생님 찾아와 알겠습니까 우리 형강든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을 수업시간이 끝나고 바로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죠 선생님을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알겠습니까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 괜찮아요 내가 도망가면 잡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오늘 진통을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올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와이프가 빨리 가라고 자기는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철의 여인이시거든요 신경 쓰지 말라고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일 모레 중에 한 번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the spring is beautiful 이건 뭐예요 용수철이 아름다우면 큰일 나죠 아름다운 용수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봄이 아름답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봄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생각 사고가 어디 잡혀있으면 spring이 봄에만 잡혀있으면 이거 두 개 해석이 되게 헷갈리는 거죠 영어가 뭐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spring이란 것은 봄이죠 근데 조금 더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장인데 영어는 그냥 개뜬금없이 확장을 주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뭐 하냐면 명사로서 명사로서 이게 뭐냐면 용수철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요 제가 그럴게요 더 price 가격이죠 그게 springs 했어요 shuffle이라면 급격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spring은 아무리 생각해도 the spring is strong 그 spring과 the spring is beautiful 이것과는 또 다르죠 이해 돼? 이게 영어야 이게 영어라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basic이에요 혹시 누가 basic이라고 그러죠 모너밍 한 번도 대화 안해본 새끼 basic 읽을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게 뭐라고 이게 기초라는 겁니다 1,2,3,4,5용식 알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알고 이게 기초가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때는 뭐예요 그럼 spring은요 가격이 급격하게 spring 올라가는 거죠 어우 잘하셨어요 spring 올라가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명사로 용수처리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명사로 또 뭐가 있어요 봄이죠 그죠 동사로 쓰면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다 올라가다 생기다 일어나다 같은 말이죠 이해돼요 이게 spring인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단어 처음 외울 때 있죠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명사형하고 동사 이렇게 뜻이 좀 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외워두세요 그 주의 깊게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다 외입니까 선생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요 칸을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뜻이 있다고요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spring은 무언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무언가가 생겨서 올라오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그게 spring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옴이라는 것이 지속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요 spring이죠 올라오죠 그런데 spring 계속 올라가진 않죠 내려가죠 봄 여름 가을결 중에 spring은 시작이죠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봄이 첫 번째죠 동사로 쓰면 뭐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또 하나 할게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새로 시작하는 거요 오늘 내일 나올 우리 아이가 새로 시작하는 아이예요 아이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자손 후손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에 다 묶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기초예요 영어에서 말하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명사일 때는 용철 봄인데 동사일 때는 뭐라고요 이제 뭐라고요 올라가듯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동사라는 말로 쓰이게 되면 올라가다 일어나다 생기던데 명사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때 뭐라고요 용철이나 뭐가 된다 봄이 되죠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품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품사라는 건 영어에서 이제 볼게요 이제 품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커리큘럼 소개는 그냥 수업 진행하면서 할게요 알겠습니까 첫날 뭐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들어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 커리큘럼 굉장히 간단하지만 알겠어요 자 여러분 품사라고 하는 것은요 품사라는 것은 위치예요 위치 품사라는 것보다 위치예요 위치 위치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품사는 결국엔 뭘 나타내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네가 위치하면 그 뜻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잘 보세요 그냥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스프링이 또 쓴다 선생님이 쓸 필요 없겠다 여기 있으니까 스프링이랑 단어를 외웠어 스프링이랑 단어를 외웠단 말이야 봄 봄 봄 봄 어머 계속 이렇게 외웠단 말이지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위치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뭐 여기니까 이거 조금 이따 할 건데 이지가 동사예요 뭐라고 한다고 해가 동사 동사 앞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가 바로 쓸게요 명사예요 왜 명사하면 더가 있으니까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명사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얘는 뭐냐면 이거 제가 바로 할 게 이건 동사예요 뭐라고 여러분 동사죠 맞습니까 그러면 스프링이란 게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 서로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뜻도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어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쌍놈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불안전한 언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왜 배워야 돼요 국력을 신장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국력을 신장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전세계 공용어가 되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별 거 없어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뭐예요 스페인어입니다 중국어 말고요 중국은 단일 민족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스페니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갈 때 영어 쓰는 것보다 스페니셔를 쓰게 되면 뭡니까 더 의사소통이 편합니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스페니셔를 쓰면 어떤 느낌이냐 우리말에 영어 섞어 쓰는 느낌인 거예요 좀 재수없죠 예전에 그 디자이너보다 오늘 뭡니까 쇼가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면서도 이 펑장트해서 막 이럽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황홀하고 이런 거거든요 찬란하고 이런 거 이렇게 쓰는 느낌이 뭐냐면 영어에 스페인셔 섞어 쓰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일부로 있잖아요 교육받지 교육을 좀 덜 받은 친구들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데 교육을 덜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어떤 얘기냐면 스페인셔로만 대화해요 못 알아 듣게 예전에 드라마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줌마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돈 아빠가 아버지가 아저씨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그 그룹에 낀 거예요 무슨 아파트 살면서 커뮤니티에 갔는데 딱 오니까 갑자기 프랑스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는 알아 듣게 되는데 프랑스는 못 알아 듣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품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결국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 언어가 어떠니까 불완전한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다시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의 단어가 뭐라고 두 가지 이상 혹은 세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 문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는 하나의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가 합쳐지는 걸 되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지 언어 자체가 뭐하니까 불완전한 언어적 특징을 뭐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수업은 이제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탕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시작을 하는데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복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복습이 뭐죠 여러분 복습은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지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예요 수학 공식을 암기해요 이해해요 이해 아 그럼 수학 못하는 거죠 미안한 얘기인데 수학 제안 친구들은 수학 공식을 뭐해요 암기해야죠 암기하는 공식을 수많은 문제풀을 통해서 적용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구구단 이해했어 암기했어요 여러분 구구단 이해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구구단 암기했죠 아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제 우리 딸 가르치다가 우리 딸이 울고 울고 난리 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아 이거 여러분한테 가르쳐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라 우리 딸은 여기 왜 이가 들어가야 되냐 그 근원적 물음이잖아요 이거 왜 이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럴 수도 있죠 맞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르면 당연히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딸한테 이거 막 nosotros 이거 막 써도 되는 거 아세요 혹시 막 써도 되는 거 아세요 이거 막 써도 되는 거 아세요 그냥 막 써도 되는 salud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막 써도 되는 거 아세요 막 써도 되는 거 아세요 이 숫자 막 써도 되는 거 아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딸한테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막 써도 돼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왜 고민을 없지?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거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거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공식을 이해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암기해야 되죠 맞습니까? 너 여기 있는 거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두 개를 더하라고 이걸 공식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이거 두하면 얼마야? 42잖아 알겠어요? 그럼 38이 나오지 마찬가지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떡해요? 42죠 뭐 계산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을 뭐해야 돼?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공식들이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식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인 거예요 암기해야 할 것들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볼게요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잘 들어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한 번이 뭡니까? 공식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복생에 보면 잘 봐봐 첫 번째 복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온다고 여러분 보세요 1번에 라이저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단어 그렇죠? everyday self-study 있잖아요 1번에 박스 1번이 있잖아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rise죠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나냐면 일어나다 생기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적어도 선생님이랑 연구하면 rise 딱 보자마자 그냥 자동산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자동산 이걸 암기하라고 공식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뭐가 먼저 떠올리면 안 된다고 일어나다가 먼저 떠올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걸로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내려가 봐 두 번째 단어 중에 첫 번째 제가 이게 있어 look 자 선생님 보세요 look을 보자마자 여러분께서 look은 원래 뜻이 있어 알겠습니까? 뜻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문법 강좌니까 알겠습니까? look 보자마자 이거 이상한 말 쓰지 마 감각동사 오감동사 이딴의 말 쓰지 말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look 보자마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허용사가 나와야 돼 뭐가 나온다? 허용사가 나와야 돼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물어볼게 만약에 look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했어? 지금 뭐가 나온다? 무조건 뭐 나온다? 허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look 다음에 명사라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부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시험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look 보이다인데요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출제 위원들도 알아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알겠습니까? look 보자마자 뭐라고? 외우라고? 그게 암기라고 그게 공식이라고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look 다음 무조건 뭐 나온다? 허용사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explain이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물론 기초는 뭐야? 이게 설명하다는 해석이 기초지 맞습니까?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얘를 딱 보자마자 only 몇 형식이라고 삼형식 동사라고 별 거 없어 뭐라고 무조건 only 뭐라고 삼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알겠습니까? only 몇 형식 딱 보자마자 어? 삼형식 바로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바로 몇 형식이라고? 삼형식 알겠어?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 다시 그럼 봐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돼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냐면 문법을 배웠는데 실제 문제 풀려고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문법을 배웠다 잘 봐 문법을 뭐 했다 배웠다 좋은 말이죠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전에 뭐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안 돼요 맞습니까? 왜 안 되죠? 네 그건 별 거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내가 백날 내가 백날 문법 수업을 들어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다시 요거 세 개 썼죠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선생님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문장을 읽을 때 처음부터 이걸 읽지 않죠 뭐를 읽으셔야 돼요? 쉬부터 읽죠 맞습니까? 그리고 쉬드 다음에 룩을 봤어요 그러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다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어 이거 뒤에 형용사 나와야 돼? 떠올라야 돼? 그렇지 이게 적용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워야 돼 세부 스킬은 여기서 배우는 거지 영어에서 FUL로 끝나면 얘를 형용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형용사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LY로 끝나면 뭐라고? 물론 예외 있습니다 LY로 끝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건 뭐라고요? 부사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룩 다 무조건 못 써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그럼 뭐가 정답이야? 그래 이게 적용이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럼 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적용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암기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복생이 있는 앞뒤 내용은 문장으로 치면 영어 전체로 치면 사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면 제 생각인데 좀 이런 말 써요 빡대가리도 암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처음부터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할 거예요 빠르게 하는데 제가 오늘 두 번 정도 반복시켜 드릴게요 앞뒤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오늘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도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왜 하냐면 보강 미리 할게요 지난번 그 1, 2월 반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주는 바람에 진도가 좀 느린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미리 좀 보강을 땡겨서 할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주차 때 보강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동사 뭐라고요? 자동사 뜻을 외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뜻은 나중에 기억나 알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뭐 어 자동사 바로 알겠습니까? 뭐라고?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넘어가 알겠습니까? 일단 뭐라고? 자동사 이게 실전이야 2번 look, smell, taste, sound, feel, down, and 회용사 look, sound, like, then 명사의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 명사 그 다음 look, like, then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부사 동그라미 look, like, then 뭐라고?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부사 여러분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라는 말과 부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뭐라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라는 말과 부사는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3번입니다 explain, suggest, announce, into, say 뭐라고요? only 3형식을 사용하자 say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tell tell tell은 몇 형식이냐면 4형식 그 다음에 say는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 이거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tell이라고 말하면 말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요 I told you tha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say는 대상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래퍼들이 랩할 때 I say 그러죠 없습니까? 근데 I tell 뭐 유태 이러진 않죠 네 맞아요 잘 웃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say라고 뭡니까? 말하는 거지 tell이라고 말하잖아요 tell을 쓰게 되면 뭐라고 그러면 불특정 다수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Embarrassed is delight excite interest both tired amass amuse please surprise 어스톤 disappointed convince 키어로 잡으면요 주어가 사람 동그라미 치고 꾸며주는 명사가 사람이면 pp 주어가 사물 이거나 꾸며주는 명사가 사물이면 ing입니다 그죠? 일단은 모르겠죠 넘어갑니다 5번 discuss mention enter marry attend which address resemble 그 다음에 approach great obey 슈트죠 자 얘는 그렇습니까?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 뒤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뭘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그냥 외우세요 6번입니다 news, exercise, furniture, information, money, water 이렇게 하면 evidence, device, homework, baggage, luck 있죠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께서 뭐가 먼저 떠오르셔야 되면 여기서 가구, 뉴스, 증거, 정보, 돈 이러면 끝장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보자마자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걸 왜 자꾸 불가산명사를 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이런 말은 너무 좀 올드한 표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쉬운 우리말 놔두고 셀 수 없는 명사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우리말로 얼마나 예쁘게 표현하나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로 관사, 언어, 언이나 복수형, S를 쓸 수 있었고 매니데시는 머치로 꾸며주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won't expect, hope, wish, that long, flame, intended, prepare, attempt, strike, seek, haste, refuse, fail, manage, pretend, decide, determine이죠 예를 뭐죠? 키어를 잡으면 삼형식 동사였을 경우 투 동사원이요 그냥 동그라미처럼 쓰는데 뭐라고? 투 동사원이요 그 다음 8번 permit, advice, enable, cause, allow, encourage, want, expect, whispers, infer, compare, urge, ask, back, leave, forbid, lead, teach, motivate, recommend, stimulate, stimulate, 키러자면 오형식 동사를 쓸 경우에는요 목적어 다음에 투 동사원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는 적 없어요 뭐하라고요? 암기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원트 다음 뭐라고? 투 부정사라고 ing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없나 자 선생님 보세요 허프 다음에 시험 문제예요 투 부정사 써야 됩니까? ing 써야 됩니까? 뭐 써야 돼요 여러분? 허프는 뭐라고요? 희망하다죠 맞습니까? 무조건 뭐라고? 투 부정사라고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할게요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recit, deny, escape, avoid, practice, appreciate, risk, further, postpone, consider, enjoy, suggest, discontinue, dislike, details, finish, mind, forbid, anticipate, involve, 키러면 얘는요 ing만을 목적어 취합니다 선생님 ing가 뭔데요? 안 가르쳐줘 알겠습니까? 그냥 ing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상대적으로 물어볼게요 상대적으로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 단어 involve죠 여러분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못 쓰지 않아요 그죠? 자 임벌브 뒤에 만약에 투부정사 쓰면 돼요 안 돼요? 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왜 안 되는 거 방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9번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 임벌브 뒤에는 삼형육통사를 쓸 경우에는요 ing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죠 그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못 취하겠네요 그죠? 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게 시험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외우세요 외우세요 여러분 이 외우는 거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페이지 넘기고 와 뒤에가 뭐냐 싶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동사랑 조동사에 있는 합쳐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파트 가서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싹 다 모아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죠? 맨날 거기 가서 뭡니까? 따로 또 외워야 되나요? 귀찮잖아 그냥 선생님이 모아 놓은 거예요 진짜 저는 강의할 줄 몰랐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아 놓은 거예요 그죠? 보겠습니다 인 에디션 2 ing입니다 컴리얼 클러스 2 이때 2는 생략 가능하고 ing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수능에 나왔죠 2018년도 대수능 이게 나왔죠 문법 문제로 그 다음 비 커뮤티 2 ing입니다 비 케이블 오브 ing be willing to 동사원형입니다 do nothing but 동사원형 비 동사가 없는 use입니다 동사원형 o to to 동사원형이죠 그러니까 to 동사원형 o to 동사원형이죠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쓰게 되면 o to not 동사원형인데 이건 뒤에 가서 주어 사람 동그라미 begin to custom to ing입니다 주어가 사람이면 ing네요 be subject to ing be meant to ing fail to 동사원형 be about to 동사원형 object to ing when it comes to ing no better than 투 동사원형입니다 be a force to ing be open to ing be bound 투 동사원형 span 시간 ing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괜찮아 선생님 되게 느리게 한 거예요 정말 느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막 하프에서 나오면 뭡니까 그때 막 랩해요 알겠습니까 다시 with the view to ing입니다 there is no use since green ing입니다 it is no use in ing vehicle to ing be tied to ing be supposed 투 동사원형입니다 what's the use of ing입니다 it is useless 투 동사원형 with 투 ing what rather 동사원형입니다 there is nothing for it but 투 동사원형 have no choice alternative option but 투 동사원형입니다 adjust to ing beyond the point burst blink of ing입니다 be not so fresh as 투 동사원형 what do you say 투 ing입니다 without so much as ing tend to 동사원형 오른쪽 be worth ing입니다 devote otherwise dedicate once up to ing입니다 be worthy of why 동그라미 오브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why가 있으면 오브도 있어야 되고 오브가 있으면 why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why하고 빠지면 위에처럼 그냥 be worth 라고만 쓰시면 돼요 be worth why 되면요 두 가지 투 부정사하고 ing 투 동사원형과 동사원형의 ing 둘 다 가능합니다 have trouble difficulty hard time ing 남을 비유 투 동사원형 be in the habit of ing make a point of ing result to ing contribute ing make it a rule 투 동사원형 full to ing bbg ing may well 동사원형 may as well 동사원형 would do well 투 동사원형입니다 be scheduled 투 동사원형 had better 동사원형 had bes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입니다 there is no ing it is of no use 투 동사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입니다 confess to ing adapt to ing guarantee to ing insist on ing be likely to 동사원형 feel like ing be locked on 투 동사원형 be liable 투 동사원형 be ready 투 동사원형 can't afford to 동사원형 뭐 할 예정이다 be due 투 동사원형 뭐 때문이다 be due 투 ing because ing 입니다 그렇죠 이거 못 적은 사람 흔들어봐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오늘 끝날 때 한 번 더 할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반 진도 나갈 때마다 계속 계속 할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어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